뭐뭐 알려줄 사람 알려준 멤버에게 찬이 드림 맞아 맞아 언니 맨날 그래 두번밖에 안그랬어 두번밖에 안그랬어 아니 그리고 찬이 그러니까 내가 알아내서 내가 정보를 잘 알아내서 찬이한테 알려주는 그런거였어 그래서 찬이를 준다고 한거야 왜냐면 찬이 안준다고 하면 멤버들 바빠서 답 안해줄거 같았거든 뭔가 경품이 걸려있어야 대답을 해줄거 같았어 저기요 잠시만요 근데 사람분 경품이라니 1번 알려줄때마다 일 비찬드립니다 경품이라니 저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경품은 역시 찬이 드림 아이 뭐 찰나 근데 뭐 너도 좋고 나도 좋은거 아니겠어 어 이잉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왜 좋은데 요금은 못했네 뭐인가요? 으아앙 오고 실만큼 bil